와 푸린님 1580이시네? 당연히 조심하세요 플레임님 아니 9712까지 이거 3333 된다? 뭐야 우기가 25박이네? 이게 어떻게 한 달 차.. 1에서 4까지가 목표고 6을 깬다? 기적.. 아니 아무튼 기분 좋은 거고 박숙 등장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푸린이 형 어제 뭐하다 못생겼어? 뭐하다 못생겼냐고? 아니 아니 문화야 뭐 하다가 호스팅 해주냐고 나 발음을 잘못했나? 아니 이 형 왜 이렇게 나와? 밤샜니 너? 어어어어 지금 16시간째 베리굿 괜찮다 빡 숙여서 1시간이면 할게 야 우리 공대 오늘 2시간 제한시간 걸려있는 공대 아 2시간 제한시간 걸려있어? 어 2시간 나 걸렸어 2시간 다들 한가락 하시는 분들인데 어차피 2시간 컷 되시잖아 아 당연하죠 일단은 그렇죠 그 돌리 형 어? 나 여기 와도 되는 거 맞아? 어? 난 잘 모르겠다 안녕 나는 참견쟁이 편집자 외근 오늘의 콘텐츠 현재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군단장으로 고인물인 스트리머들과 함께 도전하는데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버스가 아니라는 점 김박씨 님들 말이 맞아 그리고 이래서 육관문까지 모두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1시간짜리로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이 과감하게 생략될 것은 난 비밀 그 혹시 저 아보 초행인 거 듣고 오셨나요? 네 안 듣고 왔어 나 처음 듣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들 1에서 4까지는 괜찮은데 5, 6이 이제 처음이라 갖고 이제 아니 근데 우리 플레이님 배부르는 다들 박수 계잖아요 지금 어쩌면 저 어? 아니 근데 플레이님 배부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무슨 소문이십니까? 만찬을 맛있게 드시고 오셨다고? 아 누가 그래요? 증거 있어요? 아니 지금 배부르면 그 치킨크시 떠 있는 거 지금 검거 좀 해주세요 검거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저거? 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디라가 버서커래요 다 들었어 이게 아니 배부 저분은 다 있잖아 저분은 다 나 실도 깔아줌 플레이님이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이거 타수입니다 이 똥개 많이 때리세요 똥개 똥개 오랜만에 또 리퍼로 오는데 빨리 조심해 좀 엄청 맛있는 신호신 아니네 아니 명언님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 아니 아니 잠깐만 저희 비슷해요 상황 지금 아 무슨 비슷 무슨 소리세요 바드에다가 버서컨래 지금 버퍼 드려요? 여기 버퍼 버퍼 또 궁복 드림 플레이님 쪽이 좀 느리네 아니 지금 바드 무식하는 모임 아니 포피셜 떴어 빨리 신호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이요 아니 여기서부터 까지 그러고 있다고? 명훈아 블레이더 하는 우린 좀 더 산 거 아니야? 생명이 한 날 늘었다 생각하는데 아니 굉장히 위험하네 거기 몇 줄 거기 몇 줄 거기 몇 줄 두 줄 여기 몇 줄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아니 거의 템 레벨이 더 높은데 여기는 그 시너지가 좀 지금 파티원 분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이상하다 난 시너지 괜찮은데 나 뿌리님이랑 유키디님 너무 좋아 저는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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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사모 사모? 아우 털라이디 이거만 그거 죽겠는데 이거 죽겠는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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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상 1파티만 해가지고 2파티 뜨는 것을 몰랐어 그건 좀 아 아 내부 클레임님이 가시나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갤박수 그 일단 시정 안되고 갑니다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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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담 나는 편집자 외관 이 관문에서는 외부와 내부라고 불리는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내부에는 한 명이 들어가고 내부 보스의 HP 상태에 따라 배터리 나오는데 우리는 이번에 외부에서만 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가 줄 수 있는 버프가 없어서 미안해요 나 싶으면 먹으러 가 어이 뭐야 플레임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빨강 왼쪽 빨강 왼쪽 빨강 왼쪽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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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빨강 왼쪽 어디 빨강 왼쪽 어디 파란색 파란색 나이스 와우 플레임 너무 빨라 엠탈이랑 너무 이상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문 나갔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이 정도면 우리 약간 스무스한데 어 바른데 오늘 파티 이거 우리까지 일 수 있겠는데 내가 우리 파티의 벽이 되어줘야겠다 다 플셋이에요 군대 어 이거 이거 저기 도화가 4개가 낫지 않아? 어 도화가 우리 은혜 도화가 감사합니다 543 네모 부시겠습니다 저 그 아니 근데 이거 쿠린 님만 아시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다 박소가 아니신가? 저거 보고 부시면 될 듯 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와타시 편집자 웹은 이번 상관문의 중요 패턴인 도형 패턴을 설명해주지 보스가 45줄쯤 가운데에서 붙어 별 네모 마름모 순으로 나타나는데 별 모양이 2명 네모와 마름모는 각각 3명씩 배치해서 사전에 정해둔 도형을 부수면 되는데 쿠린은 네모를 맡았기 때문에 네모 모양 3개를 부순 후 머리 위에 네모가 뜬 사람과 붙어있으면 무적 버프가 생겨 생존할 수 있다 실수할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아 죽으면 그거 됩니다 아유 무려 아니 명언님 그리이드 하실 때는 좀 지겹게 하시던데 근데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플레이닝 오랜만에 또 진로로 오니까 재밌네요 게임이 누가 하나요? 잘 별이에요 시계로 시계로 경림 없다 공 payload 자рыiors 대 IL inations 어? 어 뭐야 뭐야 그기 흉 다행 이제 나와요 대기 저 파란할게요 저 파란할게요 플레이닝 색깔뭐였어요? 빨강하시면 돼요 아가야 할 수 있니? 오 죽었어요 어? 뭐야? 뭐야? 다행. 그래 나와요. 파란할게요? 저 파란할게요. 플레인이. 색깔이 뭐였어요? 빨강하시면 돼요. 빨강하시면 돼요. 아가야 할 수 있니? 오, 죽었어요. 노멀할 땐 저 때 눈 안 나오는데. 하하하하 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하시면 돼요 파파 사랑하시면 돼요 플레임님 네네 오케이 오 드디어 성공한가? 진짜 리착났죠? 으하하하하하 여기 약간 과한 느낌은 벌들 떠는 소리 나이스 오케 간다 나이스 나 11수 다 같이 자리 자리 11시 가신대 파파트가 플러스 1이에요 넹 나 6시 어 뭐해 뭐해 왜 안먹고 플레임 어 뭐야 나 자리 바꿨네 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어 어어어어 리켬 디은 리켬 디은 리켬 디은 일곱시 밟았어요 빼낸색 저희란이시 밟았어요 오케이 난 먹었어 뭐지 내가 이렇게 해 줬구나 아니 플레이 뭐해 이런거 흐하하하하하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중심의 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잠시 디버프가 쌓이는데 중첩단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7에서 8중첩시 즉사하고 각 큐브마다 기믹을 실패하게 되면 버스에게 스택이 쌓이는데 이건 10중첩시 전멸하게 되니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한다 이거 끝나고 나온 형이겠다 이거 끝나고 나오고 나랑 붙어있어 여기 나랑 붙어있어 이따가 여기 진수님이 깔면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무력하면 돼 쎄 쎄 쎄 쎄 쎄 쎄 이런식으로 하면 돼 이거 한번 바뀌지 않나? 다 바뀌고 전멸이 한번 바뀔 거니까 난 피해 다녀 플레이 다 아 미안해 형 이거 마냥 본 적이 없어요 잡을 쏘고 바로 나와야겠다 바로 나와요 어 바로 나와 이제 그냥 푸린이 먼저 돌아가도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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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몰라 어 몰라 밀거야 아 뭐야 플레이님 눕 어 와 눕불 뭐야 싫어 야 근데 플레이님만 죽긴 했어 그 푸린이도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가 플레이님 뭐 제가 알려드릴까요 안죽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게 알려주실래요 엔드야 너는 왜 죽었어 아 나 곧장 땡기다가 맞아 죽었어 우리 일단 탈출 부릅시다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와야돼가지고 푸린이 드디어 블레이드가 온다 아 다들 잔율 조심하세요 어 씨 아니 이거 블레이드 어느 파티로 가나요? 이거 조합 좀 더 웃기네 디붕디붕 오케이 와 푸린님 1580이시네 잔율 조심하세요 플레이님 와 제가 먹습니다 아니 971돌까지 이거 이거 333300인가? 무게가 25방이네? 고대무게 25방 와 가격이 더 질었다 이게 어떻게 한 달 차 아니 한 달 반? 한 달 반 뭐라는 거야 말라산 가장 빠르게 올리신 분 같은데? 우리 얼마 다 쓴거야 대체? 3300 3300을 썼다 0.335 아니 이게 근데 너무 빨리 달렸어 이거 실링이랑 이런 거 다 사먹으면서 달린 거 같은데 쫀득이한테 배웠죠 드디어 오간문에 도착한 프린이랭 이제 아브렐시드 레이드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간문의 가장 중요한 메테오 패턴을 설명해 주겠다 일단 메테오 패턴이 나오기 전에 랜덤으로 흰색 또는 검은색 도형 낙인이 생기는데 이때 주위에 검정색과 흰색 도형이 생기고 원은 2개 사각형은 4개 육각형은 6개 별은 총 8개의 도형을 같은 색깔별로 먹어야 한다 그 다음 같은 문양을 가진 파티원과 붙어서 메테오가 떨어진 모양을 만든 후 이때 낙인이 생기는 데 맞는 도형에 가서 메테오를 떨어뜨리면 된다 아, 사내모 육각이면 9시인거죠? 9시나 10시 어, 9시나 10시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 나 다 먹었어 어! 안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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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페이스 바로 나가야 돼 오, 푸린님 잘하시네 아직도 안 누구시는데 오! 한색 중 지금 거의 저만큼 퍼레스 데칼 데칼 데칼, 데칼 피하기 데칼 아, 내가,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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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왼쪽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다 내려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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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왼쪽 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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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왼쪽 갈게요 이게 검정색 먹은 사람이 기준점이어가지고 잘 사야 돼요 푸린 굿, 푸린 굿 굿 아이스 퍽 네 나이스 어, 잘하시죠 처음에 가로 아니, 푸린님 잘하시는데 데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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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로리니? 가심하게 어? 위에 두개, 위에 두개 어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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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죽었다! 어으. 나, 나, 못해? 나, 잘못했어, 여기 이슈 여기 이슈? 나이스 리퍼라가 되겠다 리퍼라도 살았다 진짜 리퍼라도 됐다 리퍼라도 되겠다 오른쪽부터 저 혼자 무력하고 있을게요 왼쪽은 여기 여기 뭔가 좀 사람이 없다 파운드 화이팅 내가 내가 오른쪽 다 오른쪽은 끝 오케 여기 뭐야 아 서리 서리 방금 뭐가 잘못된거야? 아니 내가 저기 가달라고 해가지고 아 저기로 갔다가 역시 명운했다 아직 아직 죽지 않았다 명운했다 여기서 명운해버리면 안되는데 왼쪽부터다 이거 라마님만 해주세요 1번 했어요 1번 했어요 2번 했어요 1번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했어요 1번 했어요 자 외워야되요 우리 이거 1번 했어요 1번 했어요 7시 무력 7시 11 x x x x x 나 해본다 나도 한다 아 나 나되지 않아야겠다 올라갔다 오는게 마음이 편해 휴 여기 조심 오우 이제 누워도 된다 왜 아니 이거를 아니 아 유튜브 보고 왔지 와 유튜브 미쳤다 역시 노벼 오 잠시만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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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님이 그래도 경험치 좀 주셨으니까 좀 싹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빼고 가시면 되시니까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같이 해요 프리님 아쉬우신거 맞죠?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저희 오늘 여기서 심화에 치는 방법이 있고 심혈액 전 다 괜찮아요 저도 다 괜찮습니다 저도요 다 괜찮은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약간 번개 파티이라가지고 갑자기 막 모인거라서 다들 중간중간 시간 쪼개가져 맞는거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아우 안녕하세요 형님 이거 약간 무슨 파티인지 아십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돌리라다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했던 파티 아니야 우리 약간 한 명 이제 가르쳐주면서 가는 파티입니다 구이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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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쫄지마 왜 이런거는 쫄지마 나이스 야 기본적인 패턴은 그냥 노말이랑 뭐 똑같다고 다 보면 돼 자 육간 제일 잘해요 오 나이스 어 오 야 딜 잘 밀린다 역시 와 아 근데 딜 이게 뭐지? 아 이거 몰라요 오각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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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양 보고 있었어 아 모양 모양 어 맞다 생각보다 방제 바꿔야 되는데 일상 없어졌는데 이제 71 10 10 5 약간 냄새난다 choo 5 10 5 11 0 1 5 가 5가 5가 11 0 1 11 0 1 안 퐁 내가 던지 다행이다 이거 풀이 나 어깨 살고 있어 지금 조심해야 돼 회울이 존나 아파 이거 스치면 가만히uent 다음에 바로 넘어가 3분 끝나고 아바미 암호 숙제가 먼저 나올게요 네 6시부터 6시로 모여가지고 순서 외치면서 시계로 가면 돼 떨린다 이 순간이 제일 떨려 1 2 3 4 5 6 7 7번 여기 나이스 아래로 쭉 내려가면 돼요 여기로 보여주세요 여기로 사멸 사멸배려 1호 2호 1호 2호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운데니까 이거 딜껀 없이 쭉 밀면 돼요 네 오케이 괜찮은 것만 보이고 일단 딜해도 되고 가만히 있을까 여기 나는 아니 미친 나이스 어 뭐야 그거 안 될 거예요 아 앞에다리 아 여섯시요 오케이 여섯시 비어 있대요 내가 몇시였지 찬미 몇번이에요 13번이요 11시 아니 이러면은 리해야 되지 않나 우리 딜 부족할텐데 어 이거 일단 한 번 연습해볼까 연습해볼까 지금 쏴 지금 쏴 용훈아 어 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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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리사리 제가 난 다 피했어 여기 여기 있어요 네 12시 들어갈게요 두개 먹고 아 이거 쉽지 않나 프린님 아유 미안해 난 안 나와가지고 어 들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형이랑 형 반대로 들어줘 오케이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할 편집자왜왜 지금 본 것은 113줄쯤 찬미아라 패턴으로 원이 생기고 점점 작아지는데 이때 원안의 피자 패턴을 피한 후 이후 내부와 외부가 나리게 되는데 빨간색 구슬 사인 노란색 구슬을 두개 먹고 본인의 타일에 검정색 구슬이 있을 경우 외부 없을 경우 내부이다 이때 노란색 구슬 두개를 먹었다면 구슬이 떨릴 때 구슬 안으로 들어가 즉사를 피해주면 된다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본신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내부 인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면 내부 인원들이 그에 맞게 카운터 또는 무력화를 하면 클리어 다 찬거 아니? 다 찬 것 아니야? 네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메인 딜러가 없어요 지금 딜러 없어서 좀 힘들어 근데 딜이 생각보다 잘 밀네요 나 25강 원호 자세 좀 나오네 나 7번 맞는 건가? 내가 먹을게 외부 디트 먹고 9시 볼게요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자리가 변경됐어요 형님 10시 봐야 되나? 9시 갈게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외부 12시로 가 9시로 가 12시로 가 무력화 무력화 3시 무력화 3시에 있을게요 저 내부 외부 자리 잡을게요 위붕 위붕 12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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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 뽑고 어 카멜 뽑고 어차피 3개 Papeare 은석 나올 때는 아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 치지 마요 아무것도 아, 안 해도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때려도 되는데 운석 나왔어요 하는 순간 아, 때리면 안 돼요 운석 받냐 하면은 질중지 그냥 산책 훈씨 빨간색 가요, 주심 일곱색 빨간색 봐봐, 뭐야 어, 어, 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너가 마일로 때린 거야, 마일 어, 마일도 안 켰는데? 스팸 컷도 뭐 그런 것도 아닌가? 이거 일단 돌리줄게 멈춰 멈춰 마지막에 왜 뒤져, 이거 뭐해 죽은 거지? 치킨 님이 돌리 님이, 돌리 님이 제일 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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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돌이 그냥 지, 지, 지 돌이 패, 지, 지 돌이 패 먹고, 먹고, 패, 먹고, 패 먹고, 패 제발해, 제발해, 제발해 제발해, 제발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선클 아깝다 방금 좀 무서워, 진짜 디봉이가 세상을 구한다 아니, 디봉이는 저거 먹는 거 처음이야 당황스럽네 아, 마지막에 확실히 노말이랑 확 다르네, 갑자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푸린 되게 잘 따라왔어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푸린아 너 마지막에 죽지 않았어? 마지막에 딱 진짜, 그 명훈이랑 같이 죽었어요 그거 터진 거에 무기에서 장기백은 좀 아프기는 해 네 와, 아물뿌리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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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